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자기 자리로 자기 자리 다 같이 앉아봅시다 자기 자리에 앉고요 이 시간에는 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어떤 준비해야 할까요? 아 맞아요 핸드폰 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임원 친구들이 나와서 광고를 해줬는데요 캠페인 이름이 뭘까? 캠페인 이름 핸드폰 빠이 핸드폰 빠이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예배 시간에 빠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 성경책도 핸드폰으로 갔던 친구들 있다면 2층 로비에 가면 성경책들도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은 나가서 성경책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친구들 좀 봐줘 핸드폰이 성경책은 있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배 전에 좀 우리의 굳어져 있는 몸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기지개를 한번 해볼까? 기지개 위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네 좀 몸이 풀려요? 자 또 앞사람 어깨 좀 주물러주자 앞사람 자 어깨 주물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야 오늘 예배도 집중해서 잘 데려오자 오늘 졸지 말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줘 졸지 말고 동생이 형한테도 말할 수 있지 형 졸지 마세요 형 형 정신 차리세요 아직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나게 좀 예배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자 자리에 모두 앉으시고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은 예배로 부릅니다 바쁜 한 주를 지내고 온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우리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겐 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숫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부터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제가 예상한대로 맨 처음 할렐루야만은 잘 안나올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이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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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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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가 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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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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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랑 놀라와 주사랑 놀라와 주사랑 놀라와 주사랑 놀라와 주사랑 놀라와 하늘과 그 시대 정의의 고사로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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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약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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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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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약마다 주의 사랑을 더욱 번쩍하네 땅의 깊은 곳에 더욱 번쩍하네 나 주변에 받아 선아신이 기지 나 주변에 더욱 번쩍하네 사랑 사랑 놀라워 더욱 번쩍하네 나의 깊은 곳에 더욱 번쩍하네 나 주변에 받아 선아신이 기지 내가 내 주변에 더욱 번쩍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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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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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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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하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올라와 더욱 번쩍하네 나의 깊은 곳에 그는 거짓에 나 주변에 마다 선아신이 기지 내 안에 주의 노래 퍼져간다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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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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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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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금을 받으신 분이 기름의 이름을 먹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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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승리! 나의 승리! 우리 이 대목을 담아 다같이 찬양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우리 우리 고매에 가야.. 우리 찾기 고매에 를 권합니다! 한번 or 10번 컨섬 owe한테?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의 명원은! 주님 마음이 나의 생길 주님 마음이 나의 생길 주님 마음이 나의 능력 나를 걸어 온 것 주님 마음이 나의 구원 주님 마음이 나의 원성 나를 걸어 온 것 주님 마음이 나의 생길 주님 마음이 나의 생길 주님 마음이 나의 능력 나를 걸어 온 것 다시 부르지 마니 아무도 다 부끄럽고 보이지 않는 어제 일주일 하나의 길을 걸어간대도 울지 않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소리 나를 붙잡고 다시 부끄럽고 보이지 않는 다시 부끄럽고 보이지 않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맘껏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다시 부끄럽고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을 탈을 할 때도 내 모습을 절망한 대로 온전한 주님을 태도 온전한 날 보러간대도 나를 향하신 주님을 살아 그까지 나는 사랑하시니 우리 죽음으로 벅고하시니라 사랑이나 내 생명이나 이 세상에 우리 죽음으로 사랑하시니 우리 죽음으로 사랑하시니 한 번 더 못받고 사랑이나 사랑이나 내 생명의 사랑하시니 우리 죽음으로 사랑하시니 우리 죽음으로 사랑하시니 우리 죽음으로 나의 부엌 주님만의 나의 맘껏 나를 영원히 주님 찬양하니 주님만의 나의 승리 출발이 나의 슬픽 출발이 나의 영향을 벗겨 출발이 나의 구원의 출발이 나의 영향을 벗겨 출발이 나의 창을 출발이 나의 영향을 벗겨 출발이 나의 영향을 벗겨 출발이 나의 영향을 벗겨 주말이 주말이 모두 고백합시다 주말이 주말이 나의 이기십니다 주말이 나의 고원자이십니다 주말이 주말이 하자님의 아이스여주 주님의 목적을 탈곤합시다 그 주님의 목적을 기원하시는 분을 고백합니다 우리 전씨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그 주님만을 예배하게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주님만을 이 시간 온전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이 시간 주님 만나게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다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몸 본부하시며 나를 견뎌하시는 분 그 온차금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객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객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객의 대상은 주님 당신을 받으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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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주님 당신은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몸 인도하시며 나를 견뎌하시는 분 그 온차금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객의 대상은 오주님 당신은 keine 삼침ops восistan 나의 유일한 고객의 대상은 오주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고객의 대상은 Harry grow up 나의 유일한 고객의 대상은 내게 내 삶을 원하는 다음 당신을 믿기 바랍니다 땅의 유일 내게 내 삶을 원하는 다음 당신을 믿기 바랍니다 땅의 유일 내게 내 삶을 원하는 다음 당신을 믿기 바랍니다 땅의 유일 내게 내 삶을 원하는 다음 당신을 믿기 바랍니다 땅의 유일 땅의 유일 내게 내 삶을 원하는 다음 당신을 믿기 바랍니다 땅의 유일 내게 내 삶을 원하는 다음 당신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로 예배할 분이 누구인지 또한 이 시간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이 시간 내가 예배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에 좋은 일을 기도하면서 예배를 주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좋은 일을 기도하며 예배를 통하여 좋은 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더 좋은 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더 좋은 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 recognized 에드가 오지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삶을 마치고 다시금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세상 속에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 봅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지운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돌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대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대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는 유대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대시가 지금 시험 기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시험을 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하 명찰을 유지하며 내가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유대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힘들고 지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박혜정 모성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함께한 파라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와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예비를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 안에서 항상 믿음을 지키며 건강하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유대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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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